올해는 분명히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주식들, 오히려 성장주들이 더 셀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테마주 수급이나 단기 수급들은 정신 테마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근본 있는 주식을 하면 확실히 손실볼 확률은 줄어듭니다. 어쨌든 성장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으니까, 경기민감주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자동차주 부분이 좀 좋잖아요. 다행히도. 미국 쪽에서 이번에 테슬라 30만 대 분기 실적 돌파하면서 오르고 그러면서 포드, GM 같이 따라오르고 이러면서 한국도 조금 약간 좋아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사실 어떤 그런 실적보다는 정의선 회장의 현대모비스, 지주회사 지분 이슈. 이게 더 큰 어떤 확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대모비스가 어제 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기아도 흐름이 자동차 업종이 살아나면서 많이 올랐고, 드디어 답답했던, 드디어 기다리던 이게 나왔죠. 저항선 돌파? 저항선 돌파 거래량. 이게 나아죠, 이게. 이거 나오면 저한테는, 이거 보시면 많이 봤던 거잖아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인데, 이때 이후에, 이때는 모든 주식들이 다 폭등, 그때 11월 11일, 이건 1월 8일이었네요. 이때 이후에 가장 큰 거래량이잖아요. 양봉 거래량.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나 이제 발작 탈출합니다. 에 대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분명히 좋은 신호고요. 조금 더 뭐 가격이든, 기간 조정이든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면, 자, 이때 이때 보면요. 이때도 나오고 나서, 뭐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지는, 몇 달 동안 본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이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바닥에서.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도 같은 개념이라고 봐요. 같은 개념. 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자사주 평단 평균 가격이 한 이 정도 수준일 겁니다. 자사주보다 올라와 있는 가격이고, 현대차도 제가 평단 계산해보면 21만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식도, 현대차도 지금 여기서 일단 한번 나왔고, 만약에 여기서 장땡봉이랑 더 쓴다, 거래량을 터뜨리는, 쓴다 그러면 그때는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질러봐야죠. 질러야 된다. 네. 그게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느냐. 거래량이 나오는 걸요? 네,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면 당이 늦죠. 당이 지금보다는 비싸게 살 거예요. 근데 대신에 기회비용을 좀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사면 언제 오를지는 모르지만, 그걸 기대하고 사는 거니까. 안 나오면, 안 나오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뭐 점점 재미없어질 수 있지만, 그 대신에 지금 사서 만약에 내 예상대로 장땡봉이 나왔다. 그러면 대신에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 이제 그 프리미엄만큼은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상, 차분하게 기다리고, 빠르게 장중 대응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뭐 거래량 확인하고 들어가고. 그리고 LG화학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LG화학 진짜, 야, 불사신, 불사신이 좋은 말이죠. 어떤 분은 좀비라고 얘기하더라고. 죽을 듯한 데 살아나고, 죽을 듯한 데 살아나고. LG화학이 이번 주에 흐름이 분명히 달랐죠. 분명히 달랐습니다. 다른 주식 다 깨질 때도 올라왔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좀, LG화학이 물적 분할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고, 이제 엔솔 상장도 어느 정도 일정이 다 정해졌으니까. 오늘, 이번 주의 상승은, 저는 이제 LG화학은 2차전지 주식보다는 경기 민감적으로 시장에서 인식을 하는 거 아닌가 일단 생각이 듭니다. 화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전체 매출의 60% 정도는 여전히 기초화학에서 나와요. 기초화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번 주 상승은 확실히 좀, 다른 주식, 전기차 주식들 안 좋을 때 얘는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G화학은 옛날로, 그, 2차전지와 관련 없을 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게 받았어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죠. SK이노베이션도. SK이노베이션은 사실 금융당국, 정치권에서 물적 분할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안정화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런 뉴스조차도 저는 다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주에 강했다는 거는 시장에서는 얘네들 그냥 이제 화학, 경기민감주, 화학주, 정유주 이번 주 S월드 센 거 보면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인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분명히 이쪽에서 주목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번 주 포스코도 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포스코, 우리 이번 턴은 좀 지난 것 같으니까 다음 턴 기다리자라고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여기서 내려오르면서. 그런데 이제 우리의 턴들이 오고 있는 거, 이제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의 턴들이 오고 있는 거니까 올 한해는 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분명히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라오면 일정 부분 좀 파라는 개념까지는 좀 말씀 못 드리겠고 밸런스를 좀 맞추시는 부분은 올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밸런스를 맞춘다는 말이 무슨? 그냥 가치주와 성장주의 밸런스. 너무 이쪽으로 큰 주식, 굴뚝 주식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것이 포트의 한 30% 정도 비중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조절을 하죠. 올해는 코스피 순위기 한 170조에서 175조 정도 봐요. 작년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일단 성장이 별로 없어요. 매력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 성장은 하지만 그렇게 작년보다 엄청난 성장을 볼 수 있는 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주식들, 오히려 성장주들이 더 셀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진짜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진짜 성장에 대한 확실한 성장을 주는 애들, 실적 성장이든 PR로 우리가 포화를 높여줄 수 있는 성장이든지 간에 자율주행 같은 거죠. 그런 쪽에서는 분명히 수급이 몰려서 나올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보면 작년 코로나 때도 진단키트 주식들이 10배 가는 주식도 나왔던 것처럼. 작년에 메타버스 과정주식이 하반기에 위메드맥스 10배 났던 것처럼. 분명히 상반기, 하반기 히트주식도 분명히 나옵니다. 히트주식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16강전 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올해 그렇게 튈 만한 주식을 초기에 발견해서 우리가 가자. 어떤 분이 저한테 머니톡 되게 무서운 것이라고 왜냐하면 질문을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틀리면 아작나게끔 하는 채널이라고 조심하라고 누군가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니, 아작은 않네. 그래서 저도 저 살기를 찾기 위해서. 아무튼 그거 한번 프로젝트 한번 해보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고점에서 전부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그래서 초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없지. 어떤 게 알지. 그러나 우리 16강 그런 것처럼 그렇게 예상이 되는 주식들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지 이유만 그리고 선택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죠. 책임은 못 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드리는데 사실은 방송에서 나온 전문가들이 어떤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걸 사라고 추천한다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왜 이 주식을 좋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 거기에 자꾸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 이유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앞으로도 그 이유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보면서 이제 어떤 투자를 결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를 들었을 때 너무 확신이 차더라도 너무 사랑에 빠지셔도 안 되고 그렇죠. 시장이 무너지면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셔야 되죠. 그런데 어차피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이왕 말 끊어놨던 종목들은 제가 계속 말씀 주기적으로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책임 안 짓다는 건 아니고요. 한번 끝까지 가보시자고요. 네. 하여튼 그런 거를 우리 한 1월 중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1월 중으로? 1월 중으로. 1월 중으로. 우리가 그래도 쭉 나열을 해놓고 그 가운데서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 시장 별로 안 좋았을 때 수목 안 좋았을 때 특징이 뭐였냐면 정치 테마주들이 날립을 했죠. 아마 앞으로도 어떤 특정 후보가 좋고 납부를 떠나서 아마 3월까지는 지금은 인맥주들 위주로 움직이지만 앞으로는 정책주들이 나오면 이번 주 탈모 관련 주식들 올라갔던 것처럼 앞으로는 이쪽 섹터 정책 관련 주식들 후보자가 어떤 코멘트를 할 때마다 관련 주식들이 급등 급락을 반복할 겁니다. 근데 그게 좋고 납부를 떠나서 시장의 수급을 가져가요. 그래서 일단 땡기 쪽으로 갈 테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하락이 굉장히 더 가속화, 중소형주들이 가속화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단타 치는 주식들, 단타 치는 자금들은 이왕 안 되면 바로바로 자르고 다른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시장의 센 주식들은 정치 테마주라고 하면 어제처럼 그제처럼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고 시장의 재료가 없을 때 그냥 명분이 있잖아요. 정치인 관련 주식들, 정책주들로 쫙 쏠렸을 경우에 내 주식들이 그냥 내가 되게 좋은 주식인데 아무 줄줄줄 흘러내리는 게이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현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아마 1월, 2월, 3월 달은 계속 그런 흐름들을 보실 거예요. 아마 대북 관련 주식들도 분명히 들썩일 거고 분명히 정치인들 코멘트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감안을 하시고 1, 2, 3월 달은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런 변동성에서 괜히 우리 주린이들 입장에서 그런데 괜히 먹어보겠다고 거기서 무슨 돈을 벌어보겠다고 들어갔다가는 대부분 물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거든요. 굳이 하시려면 아무도 관심 없는 쪽을 샀다가 관심 받으면 다들 누군가 환호했을 때 나오거나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꾸 추경매수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근데 글쎄요. 이건 저 개인적인 성향이긴 한데 그냥 화상 안 입으려면 불장난하는 곳에 안 가야 되나 왜냐하면 정치인 테마주가 그날 장중에는 좋아요. 하다가 정치인 테마주들 코멘트를 밤에도 많이 하잖아요. 밤에 한마디 잘못 뒤집어가지고 다음날 그냥 하한가로 꽂히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 테마주, 정치인 테마주를 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주식시장의 테마주들을 하는 거는 그래도 간밤에 바뀔 일이 크게 없다고요. 근데 정치인 테마주는 한마디로 바뀌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바뀌기 때문에 하게 되면 밤새 내내 내 이념과 원래 내 정치 신념과 상관없이 기조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무래도 사면 그 산주식 후보가 잘 되기를 자꾸 기도하겠지 그렇죠. 뭔가 지지율 좋은 쪽으로 해석하게 되고 무슨 말은 계속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를 하실 거면 장중단타 정도만 하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버나시스를 끌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기 자체를 왜 끝났나 싶긴 한데 정원 많으신 분들 고수의 영역이고 그냥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불장난이 하는 걸로 제가 하도 싶은 말은 1, 2, 3월은 어쨌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거고요. 우리나라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테마주 수급이나 단기 수급들은 정치인 테마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엄청 심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엄청 심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관리를 굉장히 잘 하시기를 추천드리고 저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시장 한번 우리 또 예상을 해봐야 되겠죠. 다음 주 일단은 오늘 아주 양호하게 마감을 했고요. 다음 주는 옵션 만기. 근데 진짜 옵션 만기와 관련해서 지금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어우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어제 나왔던 것만큼 뭐 좀 들어온 거라서요. 큰 의미는 없다. 그래요? 저거 보는데 아 잠깐만 어제도 상당히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어제 말고 그저께 그저께 매도했다가 어제 중립이었고 오늘 조금 많이 아까 1조 정도까지 샀다가 막판이 좀 줄였는데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은 오늘 많이 올랐던 거 대비해서 막판이 줄였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음 주는 변동성 줄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이제 옵션 만기를 추정하는 다음 주에 출렁거리겠느냐 안출렁거리겠느냐 위든 아래든 추정하는 게 옵션의 가격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옵션 가격에서 프리미엄이 많이 껴있느냐 안 껴있느냐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엄청 변동성을 내재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전형적인 종목장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타 하실 분들은 단타 하시고 현금 있으신 분들은 아래 꼴이 달릴만한 종목들도 주워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까지는 계속 그렇다면 지금 3월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도 섹터 얘기하신 옛 좀 좋을 거라고 보는 폴더블 쪽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자율주행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폴더블 자율주행 폴더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OLED? OLED 이쪽 중심으로 가격이 빠질 때 저감에서 하는 방식으로 가면 괜찮을까요? 오늘 양복 나온 애들 대부분 양복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평선 좀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근데 자율주행은 작년 말서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굳이 카메라로 붙인다고 하면 카메라 섹터들은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아직 안 오르는 종목들도 많이 있고요. 중건사들 그러니까 이게 좀 중간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중간 정도 이제 마지막 불꽃을 뿜기 위한 좀 중간 과정이 있는 거라고 보고 그리고 자율주행은 일단은 애플카까지 가야 된다고 봐요. 애플카 애플카? 애플카가 나오는 거는 결국은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애플카의 어떤 발표? 그렇죠. 발표. 그러니까 이게 25년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자율주행은 25년까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은 사실 초기 단계 모델이기 때문에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올라가다 내려가다 올라가다 반복하긴 하겠지만 자율주행은 계속 관심 가지고 지금은 카메라 섹터가 올라가지만 현대... 현대...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되네? 현대 오토... 에버? 에버. 네. 이게 현대그룹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런 회사들도 계속 관심 갖고 보고 있는 회사고 뭐 틴크웨어 같이 지도 만드는 자율주행 핵심 관련된 지도 만드는 회사들 또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 회사들이고 한데 자율주행은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거나 또는 리포트 찾아보시면 관련 기업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조금 아까 이름만 그냥 테마성으로 겹쳐있는 종목들이 있고 진짜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이 있거든요. 관련주가 아니라 직접 그 사업을 하고 근데 확실히 근데 그런 조그만 기업들이 더 눈독이 가기는 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이슈 나왔을 때 확 급등하고 그러니까 조금만 매수가 와도 올라가니까 근데 진짜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LNF나 에코프로빔에서 봤던 것처럼 진짜 중장기적으로 편안하게 올라가는 주식들은 결국은 진짜 핵심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적으로 현대 오토웨어 같은 회사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쪽에서 대시세들이 나오니까 계속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새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우리가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 마인드가 됐든 아니면 이번에 17년을 좀 떠올리면서 예상되는 어떤 환경들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어떤 투자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투자법은 사실 뭐 김종수 저자님이랑 대부분 다 한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종수 저자님이 김종수 저자님은 우리 알지만 정말 순수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이렇게 준비하면 그냥 종목을 본인이 막 여러 날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나갔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아 이거 세력이 알면 오히려 이거 개미들이 다 들어가서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좋다. 공부하는 것도 좋고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또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당하기도 했었고 많이 벌기도 했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랑 친한 친구들 이 기회를 삼아서 제 교보제가 됐던 제 친구들한테 굉장히 좀 이렇게 미안함을 표시하고 싶은데 제 친구들도 저랑 같이 울고 웃고를 많이 했었어요. 워낙에 대학생 때부터 주식투자를 했었으니까 근데 결국 사회에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분명히 보면 차트 보면 이거는 주포가 있다 그 정도까지 저도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근본 있는 주식을 하면 확실히 손실볼 확률은 줄어듭니다. 근본이 있다는 건 차트도 여러 가지로 좋지만 펀더멘탈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그냥 쉽게 리포트가 나오는 기업이냐 아니냐 그냥 그 정도로만 판단해도 될 것 같아요. 리포트가 나오느냐 아니냐 리서치에서 관심을 가질 정도죠. 리서치에서 관심을 증권사 한 군데라도 리서치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거는 이게 실적이 됐든지 간에 실제로 사는 사업 모델이든지 간에 실체가 있는 회사가 되니까 뭔가 관심을 갖고 리포트를 쓰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를 근본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판단을 근본이 있는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과거 느끼는 생각에 보냐면 우리가 가끔 소위 말하는 잡주들을 잘 매매를 하면 어떤 어떤 묻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 무슨 어떤 테마 묻었어? 라고 해서 갑자기 상황가가 오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주식으로 대박을 내는 케이스가 있긴 있어요. 저도 4년 전인가 딱 상황가 3번 딱 찍어가지고 100% 먹은 적 있었거든요. 꽤 많은 투자금을 그래서 그래서 그때 제 기분이 뭐였냐면 다 됐어. 세력주 이제 뭐 다 정복했어. 정확히 찍었어. 했는데 그 연말에 그대로 다 반납했죠.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했는데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 주식도 정말 소위 말하는 잡주였거든요. 그런데 먹을 땐 먹을 수 있는데 그 리스크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근본 있는 주식들 해도 예를 들어서 심택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이것도 리포트에서 엄청나게 관심 갖고 나온 주식이잖아요. 기판의 대표주식이 많이 들어본 회사니까. 그렇죠. 코리아 서키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 이거 보면 이것도 봐보세요. 이것도 보면 바닥에서 만 원에 벌써 따불랐어요. 석 달 만에. 그렇죠. 이런 거 근본 있는 주식 이런 거 충분히 해도 여기 이런 종목들 중에서 김종석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종목이 겹치는 종목 이런 거에만 해도 충분히 된다.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중소형주 이런 잡주의 매력에 너무 빠지실 필요 없다. 이런 거에도 충분하다.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된 그 타임 그 순간에 알게 된 정보 이걸 가지고 전체를 판단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김종수 선사님 같은 경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기준을 얘기하시지만 본인의 기준은 또 하나 단순한 게 있거든. 그냥 생각에 의해서 10%면 무조건 2절 차라리 그게 낫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한 의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따라하려면 2분의 100%를 따라해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한 5,60% 혹은 7,80%만 따라하면서 좋은 게 올라가면 올라가면 이제 내 생각을 왜 10% 먹고 팔아 더 갈 것 같은데 그렇지. 이거 더 가는데 감정이 실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흥분하지 마라. 올해 정해주세요. 근본 있는 주식을 하자. 흥분하지 마. 썸네일. 그럴까요? 이 썸네일 제목은 제 개인적인 올해 모토이기도 해요. 손님한테 더 이상 수익률 욕심에 저도 왜냐하면 수익률 다 기간 내드리면 당연히 저도 좋고 손님도 기분이 좋으니까 칭찬받고 좋으니까 예전에는 이런 주식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결국 계좌를 막으시는 건 그런 주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제 모토는 뭐냐면 근본 있는 주식만 추천하자. 근본 있는 주식만 하자. 네. 알겠습니다.